여행 도착 오늘의 밤은 날이 새벽에 왔어요 오늘의 밤은 날이 났어요 뒷배로 돌아가서 요 이동해 옛날엔 이동 오징어 핫도그 육수 비벼 담아 한 및 양파 양파 통장 양파 계란드의 하나는 백마다 음료는 인rar의 사이받지 으음 나 책 썼어 피아노 교재 샀어 물 마셔주시고요 플레이크 준비합니다 물 마셔주시고요 양파 물 마셔주시고요 마셔주시고요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힝힝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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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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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고추 파 고춧가루 소금 물 틈어줘 파 설탕 계란에 튀어나온 재료를 지워줍니다. 양파 파 계란 간말로 날라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